2020년 1월 11일 시작!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 잠깐...! 지금 나 웃음밖에 안 나와 여기다가 이쪽으로 갈게 여러분들 있습니까?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거.. 왜 이렇게 편해져 있지? 이렇게 편해져 있지? 뚝 할머니 혹시 여기 계세요? 누가 왔다간거야? 아니면 귀신들이 장난이야? 뭐야 이거 왜 여기있어? 이제 사진 갖고 노래키지 좀 말아 진짜 짜증나니까 이게 원래 여러분들 여기 있었어요 알죠? 이게 원래 저기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맞죠 여러분들?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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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받는데 혹시 수사 뜬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수사 뜬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수사 뜬 사람이 있어요? 혹시? 어? 도망간다 벽벽벽 하지마!! 하지마!! 잠깐만.. 와.. 미쳤다.. 시발.. 여기.. 여러분들 여기 미쳤습니다 와.. 미쳤습니다 와.. 나 진짜 미쳐버린다 진짜 와.. 미쳤다 여기 진짜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누구.. 차렷!! 열중샷!! 앞에 비쳐!! 오지마!! 오지마!! 저 게시판 따로 확인 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 봐버렸어요 어떤 젊은 여자 사진이 있다가 갑자기 할머니 아니.. 맨 처음에는 할머니 사진이었겠죠? 근데 그 젊은 사진으로 바뀌는 걸 봐버렸습니다 저 봐버렸어요 미치겠네.. 이거 진짜 말이 안 통할 것 같은데요? 이거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죄송한데 담배 한 대만 하고 제가 비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여러분들 8시 3시 500명 아니 이쪽에다 놔야 되나.. 일단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거죠 그냥 그냥 3시 30분 4시 31분 4시 32분 5시 31분 1시 31분 5시 31분 6시 30분 4시 30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 계신가요? 갑투비하시거나 저한테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이곳에 비행거리지 마. 절대 비행거리지 마.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어.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으니까 마이콜 정신 차려. 어딨어? 잠시만요.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러면 사진을 태워 드리든.. 뭐를 하든..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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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좀 합시다. 진짜로.. 말로 합시다. 말로 합시다. 말로 합시다. 말로 합시다. 쏙쏙쏠.. 써야지. 자, 아까쯤에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직 퇴근하지 않았어요 지금 기운이 남아있어요 기운이 남아있는데 지금.. 그리고 잠시만.. 뭐야 깜짝이야 뭐야? 뭐야? 기운이 남아있는데 지금.. 그리고 잠시만.. 남아있는데 지금.. 기운이 남아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찾아갔다고 그러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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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쎄.. 오파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응